나는 좀 허벅지가 좀 타고났다. 아 어쩌라고. 호양인들도 팬티는 잘 입고 다녀? 난 만든 팬티가 없긴 해. 지겨워. 지겨워. 내가 듣기는 남자들에는 피에 허세가 흐린다고 그랬어. 그런가? 사실 이제 허세가 없다면 그것은 사나이가 아닙니다. 사나이는 허세를 시작해서 내실을 다져가는 그게 인생에 있어서 큰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되지도 않으면서 나는 술 짱으로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런 애들 물어보잖아? 한 짝에 몇 병인지 몰라. 그 정도 못 먹거든. 우선 뱉고 보는 거야, 그런 애들은. 한 짝에 몇 병? 스무 병. 맞아? 난 글씨가 안 써. 나는 보통 일렬로 세워가지고 아무튼 또 얘기해봐. 뭐라고? 클래식 먹는 애들이 있어. 소주는 클래식이지. 말하면서 맛이 다르다면서 먹고 막 아 써 이러면 너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가지고 소주의 맛을 네가 모른다. 그 맛을 자꾸 달다.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에 애쓴다. 너도 쓸 텐데 애쓴다 싶지? 여자분들이랑 같이 술 마실 때 막 아 괜찮아요. 제가 대신 마셔줄게요. 저 소주 주량 세 병이에요. 이래놓고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그 취하면은. 살 딱 와가지고 못 먹겠으면 말해. 내가 뭐 먹어줄게. 이런 애한테 있단 말이야. 진짜 너무 싫은 게. 아니 엔파이 가지고 돈은 똑같이 되잖아. 근데 왜 내가 취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먹을라케. 그 흑기사 하는 거 있잖아. 내가 먹어줄게. 이게 아니야. 그냥 쓱.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시주량도 모르고 자꾸 갖다 먹어. 이 바보 같은 것을. 나는 좀 허벅지가 좀 타고났다. 남자는 하체라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. 아니 아니. 진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 사람이. 어쩌냐 없어요. 이런 허세는 좀 줄이는 편이다. 팔 근육에 자신 있는 친구들 나시 입고 그러고 다니잖아. 근데 다 좋아. 다 좋은데 난 적어도 TPO는 좀 맞췄으면 좋겠어. 아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? 가끔 70방 가면은 겨울에 나시 입고 다니는 사람 있다. 아 나시에 패딩 입는 애들. 맞아 맞아. 안 추우세요? 꼭지 시려워요. 증명 없이 TMI를 해. 옷을 사야 된다고 해서 내가 왜? 왜 사야 되는데 이러니까 옷이 너무 작아졌대. 어깨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115는 좋게 입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. 굳이 말 안 해도 딱 등을 보면 알 수 있잖아. 자기 입으로 자꾸.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구가 떨어지잖아. 어 그니까. 내 입에서 나오면 허세인데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허세가 아니게 되는 거야. 누가 인정했는데. 아 뭐 트레이너 형님들이나 이렇게. 아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하체가 그라마 따 이거지. 변명하지 마시고요. 이미 하우스 하셨어요. 맞는 팬티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사실 그게 말이 되냐. 아 그니까 서양인들도 팬티는 잘 입고 다녀. 그치? 아 뭔가 얘기하고 부끄럽네요. 난 맞는 팬티가 없긴 해. 지겨워 지겨워. 근데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. 누가 봐도 와우. So gorgeous enormous. 진짜 이런 게 가끔 있거든? 내 친구 중에 이제 소방수라고 그 친구가 오줌 쌀 때 진짜 그런 애가 가끔 있어. 그럼 이제 형님이라 불러줘. 이거는 사실 제일 치기 쉬운 구라야. 이제 그런 거 같아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연인이거나 아니면 같이 씻고 사는 사람이 아는 이상 모르잖아. 내가 유일하게 살면서 한 분 인정한 대단한 분이 있어. 이분 진짜 착해. 근데 항상 화가 나 있어. 화를 안 내는데 화가 나 있어. 내 말에 그분은 왜 항상 화가 나 있냐고. 아니 몰라 항상 화내. 나는 그분을 되게 리스펙하고 오히려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해. 그렇지 그렇지. 그냥 이런 일 그만하자. 그만하자. 저는 이제 코가 굉장히 넓고요. 손이 굉장히 커요. 발도 270입니다. 빅데이트이 뻔하죠? 네 맞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같이 목욕탕 가십시오. 하체가 튼실하고 엉덩이가 예뻐요. 그럴 거면 붓는 옷 입고 오셨어야죠. 아 그러니까. 보여드려야 하셨다. 레깅스 입고. 레깅스 입고 이렇게 해줘야죠. 우리 이 정도면 뭐 귀여운 정도 아니야? 다른 거는 나는 진짜 안 부려. 응. 알았어. 가진 자는 입이 부럽지. 오케이? 진짜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게 진짜야. 그 허세가 실제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. 허세도 적당히 치면 귀엽겠지만 진짜 과한 허세는 이성의 만 퍼센트 마이너스라는 점. 적당히 치세요. 안녕. 아 뭐 20세대 구독. 좋아요. 댓글. 알림 설정. 부탁해. 부탁해. 좋은 말 할 때. 응.